조용히 ASMR로 느껴봐봐 눈 감고 귀하여? 안녕 네 여기 왜 오라 그랬어요? 여기에 누가 귀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주민들이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소리를 못 찔러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도 이분도 왜 오지 않았냐 남자 찾으러 왔어 볼금아 볼금아 한 번도 못해 봤어 여기서 옆에 있는 개새끼들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조용히 ASMR로 네 늦게 와봐 눈 감고 어떻게 와요? 아니요 배고파요 잠깐만 얼굴 좀 잡아줄게 응 혹시 또 알아? 남자가 올지 와요 어떻게 와요? 점점 다가오죠 누가 다가오? 어떻게? 못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어요 데려다줘 데려다줘 제발 어디갔어? 몰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무도 없어 너요 이씨 너요 이씨 내가 너를 어디라고 했냐 귀신이 어디갔어? 귀신이 다와서 세영장 갔대 세영장 가가지고 지금 없어 시발 집이 아주 세파 오브젠데 다 붙여놓고 세영장 갈 때 못 오겠다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아우 시발 아우 시발 아우 시발 아우 시발 휴가를 다녀왔는데 아우 귀신이 없다 귀신도 수영하고 와요 놀러와요 결혼하고싶네 결혼하고싶네 좋아 하금사가 목숨 다 듣기고싶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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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시네 고생하시네